안녕하세요 자신지옥입니다. 이번에 무슨 스크립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에 가보시면 나루토 1대 호카기의 스크립트 명량은 슬래시 1대 호카기가 있고요 네더위벨을 터치시 그리고 온클릭을 터치시 발동이 되나옵니다. 제작자는 사신지옥. 불법 수정과 불법 공유는 신고 대상입니다. 스크립트 신청자 568번째 작품이고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량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1대 호카기 라고 쳐주시면 뒤에서 네더위벨이 나옵니다. 이걸로 일단 터치부터 해볼게요. 터치를 아니 웅크리고 터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웅크리고 어.. 왜 웅크리고 터치면 발동이 될까요? 네 웅크리고 터치면 저항과 웅크리고 터치면 뭔가 발동이 되는데 암튼 웅크리고 터치면 자기를 기준으로 원형 형태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번 퍼보도 할게요. 라이브 해주고 이걸 터치해주면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저항에 걸리면서 원형으로 터집니다. 저거 아래 웅크리면 발동이 되잖아요. 이것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뭐야 어.. 네 알아본 결과 원래 이게 붙는 게 맞네요. 자 웅크리고 있으면 어이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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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웅크리고 있으면 힘과 부속과 어 좌항이 붙습니다. 각각 이렇게 붙고요. 강도는 아마 5 5 이상일텐데 어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네 편지자분은 어 올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땅을 터치시 나무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무가 다다하잖아요. 이렇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좀 간지나죠? 흐하 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오 다 죽어버려 자 슬라임도 한방에 죽을걸요? 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면서 허 슬라임도 다 죽어버리는 마술 하하 자 깔끔하게 여기도 없애버려야지 바라보는 방향으로 터집니다. 나무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오죠. 자 제가 아무리 복잡한 대각선이라도 이렇게 어떻게든 나무가 설치됩니다. 자 이상 사실인지이었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처 드리고 블로그는 공감 한번씩 부처 드립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빠빠 빠빠